에비게일 스펜서는 미국의 배우 이다 플로리다 출신의 에비게일은 abc 주간 텔레비전 오페라 올 마이 칠드런 에서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레베카 틸의 역으로 분하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단명한 라이프타임 범죄 드라마 시리즈 안젤라의 눈 을 통해 스타로 진출하게 된다 스펜서는 영화 인 마이 슬립 카우보이 앰퍼샌드 에이리언 디스 민즈오 체이싱 매버릭스 더 헌팅 인 코네티컷이 고스트 오브 조지아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디스 이즈 웨어 아이 리브 유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텔레비전에서 리커링 캐릭터를 맡은 작품으로는 매드맨 호손 슈츠카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썬데이 tv 드라마 시리즈 렉티파이 에서 아만다 홀든을 연기했고 그 덕에 크리틱 초이스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후보로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2016년 스펜서는 mbc 시리즈 타임리스 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역사 교수 루시 프레스턴을 연기하게 되었다 스펜서는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 브리즈 에서 나고 자랐다 린다 앤 브라운과 서포로 활동한 옌시 스펜서 3세의 딸이다 두 남자 형제가 있으며 옌시 스펜서 4세와 스털링 스펜서가 그들이다 스펜서는 체로킥의 혈통이다 스펜서의 첫 주연 역은 abc 소파 오페라 올 마이 칠드런 에서 레베카 베카 티레를 맡은 것으로 1999년 6월 3일 에서 2001년 4월 10일 까지 지속했다 그는 이후에 라이프타임 텔레비전 오리지널 시리즈 안젤라의 눈 에 캐스팅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2006년 12월 1일 취소되었다 다음해 그는 csi 과학수사대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프라이빗 프랙티스 캐슬 를 비롯한 텔레비전 시리즈 에서 조역을 맡기 시작했다 제73회 연내 피바디 어워드에서 2009년 스펜서는 amc 위 매드맨 에서 트윅스 광고 소속의 블로깅을 애호하며 돈드래퍼의 애정을 받는 파렐 양으로 분하게 되었다 2011년 초에는 크리스타 베노프가 제작한 abc 위 드라마 파일럿 그레이스 에서 주역을 받아 연기했다 그 이전인 2005년 스펜서 는 크리스타 베노프의 다른 드라마 파일럿인 레니 로즈를 소개합니다 에서 타이틀 캐릭터를 연기한 적이 있었다 2010년에 스펜서는 tntv 시리즈 henson 에서 에린 제미슨 이란 리커링 캐릭터로 분해 출연했고 또한 2011년부터는 usa 네트워크의 법률 드라마 슈츠 에서 극중 가브리엘 매치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오랜 숙적 역을 연기했다 스펜서는 인 마이 슬립 카우보이 엠퍼 샌드 에이리언 디스 민즈워 체이싱 매버릭스 더 헌팅 인 코네티컷 이 고스트 오브 조지아 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2013년에는 샘 레이미가 연출한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 에 출연했다 그리고 같은 해 스펜서는 썬데이 채널의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렉티파이 에서 아만다 홀든 역으로 캐스팅 되었다 시리즈에서의 연기로 그는 크리틱 초이스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최우수 조연 여배우상과 세틀라이즈 어워드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최우수 여배우상에서 후보로 올랐다 스펜서는 다니엘 아마비아가 극본을 쓴 드라마 a beautiful now 에서 극의 주역이며 자신의 삶에서 기로에 도달 했으며 동시에 강렬한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열렬한 댄서를 연기 했다 영화에서의 연기로 마드리드 국대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배우상 의 후보로 올랐다 2014년에는 숀 레비가 연출한 앙상블 코미디 영화 디스 이즈 웨어 아이 리브 유 에서 제이슨 배트먼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다 그리고 더 포저 에서 크리스토퍼 플러머 존 트라볼타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2014년 10월 스펜서는 hbo의 범죄 드라마 시리즈 트루 디텍티브 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 합류했다 2016년 스펜서는 nbc 시리즈 타임리스 에서 주역인 루시 프레스턴으로 분하게 되었으며 이 캐릭터는 다른 시대로 가는 시간 여행 임무에 보내진 역사 교수로 미국이 개입한 타임 스트림을 저지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시리즈의 평가에서 스펜서가 유별나게 재능 있으며 그의 연기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다는 주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 평했다 deadlin.com 는 스펜서의 재능이 극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에서는 에비게일 스펜서는 루시 역으로 출중 하며 그는 투지 있는 역사학자 이며 그게 중심 캐릭터이다 라고 보도했다 타임리스 는 nbc 측에서 2017년 5월 12일 재개한다는 것이 발표되 었다 방송사는 초기에 시리즈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를 뒤집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4년 앤드류 프루엣과 결혼했으나 2012년 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 사이에서는 로만이라는 아들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